12월 19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두 번째 재판을 받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가 여주지원의 모습을 드러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김진우의 뻔뻔한 모습에 최은순 김건희가 겹쳐 보이며, 피는 물보다 훨씬 진하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양평군 공흥동 땅 개발로 800억 원을 벌어들인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ESIND 대표인 김진우는 개발 분담금 17억 원가량을 줄이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김진우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김진우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진우 변호인 측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토사운반 관련 문서 작성 권한은 운반 처리 업체에 있었다며 업체에 책임을 돌렸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잘못을 개발 부담금 산정 부거 업무를 담당한 양평군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나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공무원 책임으로 돌렸다. 12월 19일, 김진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 순서배정으로 40분 넘게 김진우 변호인 측과 공방이 있었다. 내년 2월 초 정기인사에 재판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재판지연 전략을 쓰는 듯 보인다. 김진우 측 전략은 난 몰라요, 업체와 공무원 책임이에요, 라며 책임 회피와 재판지연 전략이고, 엄마 최은수는 349억 잔고증명서 위조 대법 판결에서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해하고, 동생 김건희는 디올백 받은 것과 주가 조작, 김건희 고속도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0.0001%를 뛰어넘는 대단한 가족들이다. 가족 범죄단 아니냐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일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죄없고 억울하다며 도리어 큰소리 친다. 이들에게 국민 무서운 걸 보여줄 때다.